사람이 많을까봐 걱정돼 했더니 액명이 왔다고 너를 보러 계속 에이 설마 했는데 마치 액명이 온 것만 같은 기분을 더 이상의 헛소리를 하기 전에 첫 곡을 들려드리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들려드릴게요 이제 널 안고 그 무렵을 달려넣고 어깨에 입을 풀고 숨 들이마시고 눈 감지 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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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순이 모든 사람을 MIDI 난 이래도 나 멋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너와 같은 우릴 여미입니다 벌어진 그 나를 놓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든 사람이래도 나는 곁에 앉아라 이제 널 안고 그 무력을 밟아 놓고 어깨에 입을 풀고 숨 들이마시고 눈 감지 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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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는 일이였어서 좀